너의 얼굴 만지고 너의 이름 부를걸 이게 사랑이 아니면 무엇일까 하지만 너무 오래전에 끝난 내가 만들어낸 사람 너의 얼굴 만지고 너의 이름 부를걸 너의 이름 부를걸 너의 이름 부를걸 어떤 칭찬보다도 어떤 약속보다도 사랑한다는 말이 가장 듣고 싶었어 정말 순식간에 변한 아무것도 아닌 그 말 어떤 칭찬보다도 어떤 약속보다도 나의 여생을 함께할 왕율이 있는 그런 사람 너를 알게 된 후로 계속 나는 꿈꽃을 우리 사랑하게 되고 우리 하신 후에도 나의 여생을 함께할 왕율이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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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